무엇을 원하니? 나는 미치고 싶어 미치도록 원하면 파괴자를 만들어봐 그 붉은 레이저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원하니? 나는 로봇으로 변신하여 비행기를 치고 싶어 가서 정복자의 전투갑옷을 입고 비행기 세계의 대병아리로 변신해봐 너가 조지고 싶은 비행기를 모두 조져 초이식 공중 슈팅 게임이 출시되었습니다 전세계 플레이어들은 대결하고 있습니다 무쌍 전투기에 가입하여 당신의 슈팅 스킬을 보여주세요